안녕하세요. 그로우 웹툰 만들기 펀툰 강좌 귀여운 몬스터 캐릭터 그리기 13강 깃털다람쥐 몬스터 컬러링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깃털다람쥐 몬스터의 컬러작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스캐너를 활용을 해서 스캔을 받으신 이미지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은 이미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얘를 메디방 페인트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잘 찍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몇몇 분들은 휴대폰을 거꾸로 돌려서 찍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된 이미지를 사진으로 찍으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된 이미지를 촬영을 했을 때 메디방 페인트에서 이거를 다시 회전시켜서 원래대로의 이미지로 정상적인 방향의 이미지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미지가 준비된 상태에서요. 자, 왼쪽 위쪽에 있는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자, 이거 둘 중 하나를 클릭을 하셔서요. 저는 좌회전을 클릭할게요.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정 작업을 했었던 작업들 있죠. 자, 여기서 필터에서 색상부터 먼저 선택을 하고 채도를 완전히 0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확인. 그리고 다시 필터에서 레벨 보정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오른쪽에 있는 애를 왼쪽으로,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애를 오른쪽으로 끌어당겨서 자, 전체적인 화면에 흑색과 백색밖에 없는 흑, 백의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만들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확인.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검정색과 흰색이 굉장히 강하게 대비가 된 상태로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택 툴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 외곽 부분에 있는 필요 없는 부분들, 쓸모없는 부분들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선택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먼저 해줍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같이 눌러서 자, 돋보기를 만든 다음에요. 확대 축소를, 축소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를 떼면은 다시 네모 선택 툴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자, 마우스 포인트 네모 아래쪽에 마이너스가 뜬 게 보이시죠? 자, 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쓸모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쓸모없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화면 이미지랑 캐릭터 이미지랑 가깝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캐릭터 이미지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편집에서 트리밍을 눌러주시면 딱 이미지 그대로 잘려져 있는 깔끔하게 정리된 이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D 버튼을 누르시면 선택 영역 해제가 자동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확대를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잘자잘한 이런 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정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자잘자잘한 점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 첫 번째 과정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하얀색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Alt 버튼 같이 눌러서 브러쉬 크기를 적당하게 키워주시고 이렇게 이런 점이 찍힌 부분들을 찾아서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와 시프트 버튼을 같이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돌릴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스페이스와 시프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살짝 돌려준 다음에 이런 부분들, 애매하게 위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수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딱히 수정을 하거나 점을 지우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오케이. 좋습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부터 컬러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새 레이어 만들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블렌딩을 보통 해서 곱셈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자, 이 상태에서는요. 일단은 색을 그림을 그리듯이 색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약간 날개니까요. 약간 푸른색에서 약간 하얀색의 사이 정도의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한 이 정도쯤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녹색이랑 약간 가까운 민트 색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색깔을요. 자, 컨트롤, 알트 버튼 같이 눌러서 브러쉬를 왼쪽으로 조금 당겨서 브러쉬 크기를 조금 작게 만들어 준 다음에요. 자, 이 상태에서... 어... 우리가 처음에 그림을 그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입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입 아래쪽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팔 안쪽으로 이렇게 팔 안쪽으로 이렇게 또 동그라미를 이렇게 살짝 그려줍니다. 자, 이거는요. 이 외곽 부분, 그러니까 팔 안쪽 부분이 색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색칠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다리 안쪽 부분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와서 다리 안쪽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다리 안쪽 부분은 이렇게 자, 하늘색으로 색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점점점 색칠이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말을 신기기로 했었죠, 우리? 양말을 이렇게 신기고 점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양말을 신기기로 했죠? 자, 이렇게 양말을 신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기본 색이 다 체크가 됐으니까요. 한번 채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채우기를 단축키 G로 설정을 해서 채우기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뭔가 동물 같은 느낌의 어떤 색칠이 완성이 되네요. 그쵸? 약간은 조금 하얀, 약간 푸른색으로 민트 색깔 자, 그리고 다시 색깔을요. 약간 파란색 쪽으로 살짝 더 이동을 한 다음에 약간 녹색 쪽이었잖아요, 그동안은. 근데 푸른색 쪽으로 약간만 더 이동을 한 다음에 완전히 하늘색 같은 색깔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하얀색 쪽으로 대각선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색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요. 다시 채우기 툴을 선택을 해서 자, 이 깃털 부분을 한번 채워주도록 할게요. 근데 색깔이 차이가 거의 안 나타나는 것 같죠? 그러면은 조금 더 하얀색 쪽으로 약간 대각선 올려서 색깔이 차이가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뭐 이거랑 마찬가지로요. Alt 버튼을 눌러서 일단 기본적인 몸통 색깔을 스포이드로 찍은 다음에요. 자, 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쭉 확대를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곽선을 먼저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색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뭐 전체적으로 그냥 다 이 파란색을 씌워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배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살짝 하얀색이 남겨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 위쪽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얘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경계를 만들어서요. 어쨌든 간에 몸과 꼬리 부분은 자, 몸과 꼬리 부분은 색깔이 구분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뭔가 간단하게만 먼저 어, 색에 대한 구분을 해주시고 그리고 페인트로 이 부분들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칠해준 다음에요. 자, 좋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채우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다시 펜툴을 선택을 해서 어,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이었었죠? 다리, 다리 부분이니까 이렇게 양말을 신겨주시고 페인트로 붓기를 해주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Alt 버튼을 눌러서 왼쪽에 있는 어, 깃털 부분을 스포이드로 찍어서요. 자, 깃털 부분의 색깔을 약간 구분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어, 색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개 같은 경우는 약간 복잡해 보이더라도요. 중간중간에 떨어진 부분들이 색들을 다 연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스포이드로 콕 눌러도 전체적으로 색칠이 다 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어, 일단은 색이 진행이 됐고요. 자, 요 도토리, 도토리 같은 경우는 약간 주황색에서 붉은색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한 듯한 느낌으로 한 요 정도의 느낌으로 색을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어, 채도가 굉장히 한 요 정도쯤 그러니까 완전히 회색도 아니고 완전히 채도가 진한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약간 왼쪽쯤의 색깔을 선택을 하고 어, 채워주시면은 어, 정확하게 밤이나 요런 것들에 어... 어, 묘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보다 조금 더 대각선으로 내려가서 약간만 더 짙게 한 다음에 어, 약간 더 노란색으로 이동한 다음에 조금 더 밝게 해서 이 윗부분을 요런 식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만, 약간만 더 밝게 할까요? 자, 한 요 정도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코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런 동물의 코는요 보통 갈색에서 검정색, 짙은 갈색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한 요 정도쯤에 붉은 색상, 혹은 약간 노란색 쪽으로 이렇게 살짝 간 색상 쪽에서 짙은 색깔을 선택을 해서요. 이렇게 콩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콩 찍어주시면 돼요. 굉장히 검정색처럼 보이지만 근데 실상은 완전히 옆에 있는 검정색이랑 비교를 해 왔을 때는 색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요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인 어... 색깔 틀은 전부 다 만들어졌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부터 세부적인 묘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묘사는요. 어,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요... 기본적으로 요 몸통의 색깔을 먼저 스포이더로 찍어주신 다음에요. 자,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여기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어, 모드를 어, 이것도 뭐 마찬가지... 그냥, 그냥 이렇게 어, 레이어를 보통 모드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모드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자, 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로 어, 이렇게 클리핑이 되도록 자, 이거를 이렇게 클리핑을 시켜놓으면요. 아래에 있는 레이어로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클리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기 안쪽에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고요. 자, 요렇게 자, 색깔을 요렇게 하더라도 색칠된 영역 안쪽에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나머지 영역에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자, 약간 다른 색으로 해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이거를 활용을 해서 자, 기본 몸통 색깔을 찍어주신 다음에 푸른색으로 하늘색으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 훨씬 더 밝은 하늘색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요 정도쯤의 색을 선택을 해주셨으면요. 지금부터는 요렇게 어, 우리 하트라든지 요런 것들 그렸었잖아요. 어, 그거를 여기에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기에서 코의 위쪽 부분에서 요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요렇게 하트를 그리도록 할게요. 근데 하트를 양쪽 반반씩 그려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그리고 약간 더 진하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외곽선을 약간 더 진하게 표시를 해주시면서 자, 요렇게 꾹꾹꾹 눌러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필압을 활용을 해서 자, 요런 식으로 하나의 어, 마크를 그렸고요. 하나의 무늬를 그렸고요. 자, 만약에 여기 좀 이렇게 날카롭게 하고 싶다 선을 그러면 뭉툭하게 되는데 날카롭게 하고 싶다 싶으면은 이렇게 지우는 어, 투명한 색깔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자, 아래쪽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날려주시면 어, 요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날카로운 어, 요런 이미지를 얻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어, 원래 색상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요. 자, 요게 부위를 요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부위를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채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자, 요런 식으로 하면 어, 일단은 이미지가... 아, 귀엽네요.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어,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도 약간씩 약간씩 어떤 어, 무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요렇게 살짝 팔 위쪽에도 얘도 마찬가지로 살짝 팔 위쪽에도 자, 굉장히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요. 어, 필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어, 뭔가... 어,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뭐, 이를테면 어, 우리가 팬터치를 할 때 위로 이렇게 삭 들어 올리면은 자연스럽게 날카로운 선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살짝 위쪽으로 들어 올리게 되면은 어, 날카로운 선이 만들어질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뭐 나는 너무 날카로운 선이 안 나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타블렛의 어떤 어, 필압 정도라거나 어, 타블렛마다 이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필압 정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강하게 눌러야지 뭔가 두꺼운 선이 나오게끔 할 수도 있구요. 약간만 눌러도 두꺼운 선이 나오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설정들을 활용을 해서 필압 설정을 해주시면은 어, 조금 더 뭔가 날카롭고 뾰족한 선을 잘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끝에 부분도 살짝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에 부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들어졌구요. 역시 채우기를 활용을 해서 단축키를 설정을 해서 단축키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저같은 경우는 채우기는 G 그리고 뭐 펜같은 경우는 C C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펜이 나오구요. 펜이 이렇게 나오고 G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채우기 버튼이 나옵니다. 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설정하는 방법을 어, 아니 단축키를 설정을 하셔서 어, 자,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축키 설정은 파일에서 단축키 설정 이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어, 이번에는 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버튼을 눌러서 귀를 선택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올라가서 훨씬 더 밝은 파란색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하늘색이요. 그리고 요 아래에서부터 요렇게 위쪽으로 진하게 올라가서 어, 요 윗부분이 밝아지도록 얘도 마찬가지로 어, 얘는 이제 뭐 요렇게 반대로 요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밝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밝은 요렇게 밝은 요렇게 밝은 얘만 여기에서부터 자, 반대쪽으로 진하게 두껍게 이렇게 밝게 해주시구요. 나머지 부분들은 요렇게 자연스럽게 두꺼운 부분에서 얇은 부분으로 두꺼운 부분에서 얇은 부분으로 요런 식으로 내려오도록 어, 자연스럽게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를 활용을 해서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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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채우기, 어구, 자, 이렇게 채우기가 이상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어, 요렇게 뚫려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뚫려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닫아주시구요. 다시 채우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자, 요렇게 깔끔하게 채우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여기도 채우기를 해주시고, 어,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 선들에게도 조금 더 연장을 해줘서, 어, 뭔가 입체 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투명한 느낌, 어, 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컨트롤 Z를 방금 눌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실행 취소를 할 때 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Z를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누르시면은 이게 오히려 나중에는 어, 이게 습관이 돼서 정말 빠르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컨트롤 Z만 누르는 어,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필요할 때만, 정말 중요할 때만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컨트롤 Z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쪽 꼬리도 마찬가지로 이 끝에 부분을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 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동글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동글게. 역시 어, 색칠 작업을 할 때에도요. 어, 손가락을 최대한 열심히 움직여 주실수록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요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자, 요렇게. 채우기를 활용을 해서 어, 색깔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어, 여기서는 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형은 요 정도까지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응용 동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 동작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색상으로 요렇게 스포이드로 찍어서요. 어,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어,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하트. 자, 하트.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냥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뭔가 특별한 색깔을 칠한다라는 느낌보다는요. 그림을 그냥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훨씬 더 마음이 편하게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우기 채우기 해주시고요. 양 옆에 있는 어떤 요 사이즈가 안 맞을 때는요. 조금씩 어, 더 칠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 사이즈를 양옆을 이렇게 동일하게,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비슷하구나. 어, 이렇게 좌우 대칭이구나. 좌우 대칭을 표현한 거구나. 라는 정도로만 어,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자, 또 요 등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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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양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뒷부분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요 색깔을 이렇게 칠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자, 요 쪽에 마찬가지로 하트. 하트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먼저 큰 하트를 요렇게 위쪽에다가 그려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부위를 아래쪽으로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자, 채우기를 통해서 채우기 채우기를 진행을 해 주시면, 요런 식으로 어, 무늬가 살아있는 어, 요런 캐릭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무릎 부분에 있는 요 부위가 얘랑 연결이 되죠. 요런 식으로. 똑같은 위치에 어, 똑같은 문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요 옆쪽으로 요렇게 V자, V자를 그려 주시면 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캐릭터랑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어, 이렇게 됐고. 이제는 어, 깃털 부분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깃털 부분. 어, 깃털 부분은... 뭐, 요, 요쪽 뒷부분이 근데 너무 흰색으로 다 가득 차 있으니까 약간, 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펜을 선택을 하고, 요 투명색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요 꼬리 부분에 닿여 있는 부분만, 자, 요런 식으로 동그랗게. 뭐, 하여튼 무슨 모양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요런, 요런 모양을, 뭐, 하여튼 대략적으로 만들어 주면 되죠, 뭐. 자, 요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자, 요 끝에 있는 요 색을 선택을 해서요. 스포이드로.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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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다시. 색을 선택을 하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요렇게. 색이, 어, 투명색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는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요. 하여튼, 자, 요런 거를,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신다. 어, 선택을 했는데도 그림이 안 그려져요 하시는 분들은요. 얘가 투명색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요 그림을 그리는 색깔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어,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한 번 더 누르면 밑에 있는 색깔이, 한 번 더 누르면, 어, 원래 색깔이 요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슈욱, 아래쪽을 좀 더 길게 내려와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슈욱, 좀 더 길게 내려와 주시고요. 여기도 살짝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자, 슈욱, 길게 내려와 주시고, 자, 두껍게 해서 길게 내려와 주시고, 두껍게 해서 요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손가락을 움직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점점점점 아래쪽으로 갈수록 약간씩 얇아지는 듯한 느낌으로 요런 식으로 갈게요. 두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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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껍다가 조금 얇아지는 듯한 느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요렇게. 선 안쪽까지 조금 더 침범한다라는 느낌으로, 어, 약간 요렇게, 약간 선 아래쪽으로 침범 됐으니까, 이거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선 끝부분에 딱 맞물려서 그리는게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다. 뭐 요런 느낌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여기도 아주 살짝 끝에 부분에, 살짝 끝에 부분에 이렇게 색을 채워 주시면 되겠고요. 요쪽, 뭐, 선 위쪽으로 요렇게 살짝 선을 그어 주시면은 또 어떤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 음, 빛을 받는다라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채우기를 해 주시고, 자, 이제 전반적으로 색깔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우기를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되셨으면, 자, 이렇게 큰 이미지로 전반적인 색, 어, 색감을 한번 확인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기본 색상이 잘 들어간 것 같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어, 그림자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 작업을 위한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클리핑을 얘는 꺼주세요. 그리고 블렌딩을 보통 해서 곱셈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자나 기본색이 들어가는 건 곱셈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림자 기본색 레이어에 요 이렇게 클리핑된 레이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클리핑을 시키면요. 자연스럽게 아래에 있는 레이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고 클리핑 시키면 얘한테 이렇게 클리핑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얘한테 그려진 영역 안에만 다시 그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클리핑이 해제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블렌딩은 곱셈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 상태에서 약간 푸른색으로 이렇게 살짝 이동한 상태에서요. 색감이 좀 푸른색 색감이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색을 조금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펜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요렇게 그림자를 한번 넣어 보시면 그림자가 잘 들어갔는지 혹은 너무 파란색이 너무 강하지는 않는지 너무 약하지는 않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약간만 더 푸른색을 강하게 하고요. 요 정도쯤에 그림자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림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 밑에 부분에 이렇게 살짝 그림자를 넣어서 귀랑 그리고 얼굴을 조금 분리를 해 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분리를 살짝 했고요. 얼굴 밑에 부분에 요렇게 그림자를 넣어서 얼굴이 왕따시만하게 크구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얼굴 때문에 생기는 밑에 있는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다시 펜툴을 선택을 하셔서 요렇게 전체적으로 손 밑에 부분에 그림자 처리를 해 주셔서요. 얘도 마찬가지로 손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꼬리 뒤쪽에도 한 요 정도쯤에 그림자를 이렇게 살짝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띵, 띵, 여기에 뭐 색이 들어간다 요런 표시죠. 자, 그리고 요런 동그라미 요런 동그라미도요. 뭐 일단은 이거 자체에는 그림자를 넣지 말고요. 요 밑에 있는 발에 다리 쪽에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그리고 엉덩이 밑에 부분에 요렇게 그림자를 요렇게 살짝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약간 연결되는 듯한 느낌으로 그림자를 아래쪽으로 요렇게 살짝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요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채우기를 활용을 해서 그림자 부분들을 한번 깔끔하게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클릭 클릭. 자, 빈틈을 정확하게 요렇게 채워 줘야 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빈틈을 딱딱딱딱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대략적인 그림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요렇게 그림자가 중간중간에 안 들어간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자, 요렇게 약간 덜 들어간 부분들, 혹은 요렇게 더 들어간 부분들, 요런 부분들은 이렇게 투명색과 그림자 색을 번갈아 가면서 선택을 하시면서 요런 식으로 채워져서 추가적으로 요런 식으로 그림자를 지워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지워 주시거나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날개 밑에도요. 이번에는 필압을 활용을 해서 약간 약하게 선택했다가, 약하게 눌렀다가 점점점점 세게 요런 식으로 누르는 방식으로 조금씩 필압이 조금씩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날개의 꼬리깃 밑에도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기본형은 요렇게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응용 동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 깃털... 뭐야? 뭐 귀에 있는 깃털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깃털 같은 모양으로 밑에 있는 그림자를 표현을 해 주시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아래쪽은 전부 다 그림자가 되겠네요. 어, 여기는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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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그림자고요. 그리고 머리 밑에 이렇게 살짝 그림자. 얘도 마찬가지로 머리 밑에 살짝 그림자. 얘도 마찬가지로 머리 밑에 요렇게 그림자. 얘도 마찬가지로 머리 밑에 요렇게 그림자. 자, 좋아요. 그리고 밤에 생기는 그림자도요. 밤에 생기는 그림자는 약간 그림자의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밤은 나중에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옆으로 가서 요 다리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요 아래쪽으로 요렇게 대각선으로. 그리고 꼬리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도요. 역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 아래쪽 부분에 요렇게 전체적으로 잘라서 요쪽에 그림자 하나 넣고요. 자, 위에서 아래쪽으로 요렇게 필압을 넣는 방식으로 그림자를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압 살짝 살짝. 자, 그림을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그림자를 집어 넣는 거죠. 이번에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요렇게 대략적으로 그림자의 영역이 설정이 됐으면 이번에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채우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자의 영역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일일이 채우기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색이 갈라지는 부분들, 색이 달라지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도 전부 다 한 번씩 한 번씩 다 클릭을 해서 색깔을 집어 넣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 자체가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니까요. 얼굴 밑에도 요렇게 살짝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그려 주도록 할게요. 클릭, 클릭. 오케이, 좋습니다. 약간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훅 들어가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죠. 좋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졌으니까 이번에는 요 밤의 그림자를 또 따로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밤의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밤 색깔을 이렇게 스포이드로 찍어 주세요. 그리고 요 색깔 그대로 약간 더 붉은색으로 이렇게 살짝 약간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주세요. 자, 요렇게 내려가서 요런 식으로 푸른색 방향으로 요렇게 간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 색깔이 그림자는 기본적으로 푸른색 빛을 띄게 됩니다. 자, 하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자, 그래서 요 기본 색깔이 요거면은 요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렇게 푸른색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붉은색 쪽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간 요렇게 아까 푸른색의 그림자 색깔을 선택을 했었던 것과 비슷한 영역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펜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요렇게 대각선으로 자, 요렇게 대각선으로 그림자를 집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역이 설정이 됐으면요. 자, 채우기 툴을 활용을 해서 요렇게 깔끔하게 채우기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쵸? 자, 좋아요. 요렇게까지 됐으면 기본적인 그림자를 넣는 과정은 다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갔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단계를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완성도를 조금만 더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어서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블렌딩 모드를 여기에서 스크린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크린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스크린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자, 약간 어두운 색을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밝은 색상이 요런 식으로 약간 더 밝은 색상이 그림에 들어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근데 밝은 색상을 선택을 하면 굉장히 밝은 색상이 요런 식으로 그림 위쪽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완전히 어두운 색상을 선택을 하면 아예 색깔이 안 나와 버립니다. 자, 요런 특징이 있으니까요. 요런 특징을 활용을 해서 하이라이트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보다 푸른색 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서요. 약간 요정도쯤? 요렇게 요정도쯤의 색깔 요정도쯤의 색깔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거보다 조금 더 밝게 약간 푸른색으로 요정도쯤의 색깔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서 빛이 왔다라고 생각을 아, 이게 눈동자의 하이라이트는 오른쪽에서 왔군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빛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오른쪽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똥 찍어줍니다. 점을 찍듯이 똥 찍어주시면 돼요. 자, 요 날개 같은 부분에는 이미 하이라이트가 어느 정도 들어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간 정도 부분에 똥, 똥, 똥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윗부분에 중간 정도 윗부분에 똥, 똥, 똥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하게 찍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점 이렇게 뭔가 아주 살짝 찍는 듯한 느낌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자연스럽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코 옆에도 이렇게 살짝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똥 찍어주시면 귀엽네요. 네, 좋아요. 그리고 팔 위쪽에도 이렇게 살짝 똥 그리고 여기도 똥 상대적으로 오른쪽을 바라보는 면적은 전부 다 하이라이트가 위쪽 면적은 하이라이트가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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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약간만 더 큰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도록 할까요? 약간 어... 빛이 좀 많이 비춘다라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여기도 자, 이렇게 똥 작은 작은 점 하나를 이렇게 약간 길게 살짝 길게 이렇게 똥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됐으면 충분히 완성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요. 약간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똥, 똥, 뭐 하얀색 부분에는 하이라이트가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씩 약간씩 손가락을 움직여 준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점점 빛을 받는 영역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하이라이트를 찍는 길이나 두께 같은 것들을 점점점점 크기를 작게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약간씩 약간씩 이렇게 똥똥 약간씩 약간씩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허벅지 부분도 이렇게 약간 길게 자, 이렇게 살짝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듯한 느낌으로 자, 이 등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길게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뭐 진행이 되면 될 것 같네요. 등 부분도 이렇게 살짝 더 한 번 더 자,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듯한 느낌을 여러 군데로 집어 넣어 줬는데요. 약간 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날개의 특성, 어떤 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동물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완성이 됐으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색칠을 할 때에도요. 역시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색칠을 할 때에도 뭔가 하나하나 직접 그려준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 약간 색칠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림을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훨씬 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어... 어...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누르셔서요. 일단은 원본을 유지를 해 줘야 되겠죠. 원본 유지는 이제는 메디방 페인트 프로 전용 파일로 어... 저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 이거는 이름을 깃털 다람쥐 몬스터 어... 원본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단축키로 한 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컨트롤 시프트 S죠.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S 버튼을 눌러서 자, 이번에는 자, PNG나 JPG, JPG 이미지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해서 자, 오케이. 확인을 눌러 주시면 자, 이 위에 있는 깃털 다람쥐 몬스터 아래 원본 이런 식으로 .jpg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이미지 파일이 jpg 확장자 형식으로 저장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저장까지 완성이 됐으니까요. 어... 이번 강좌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